27인치 모니터 27인치 모니터 인데요 이쪽에 입력존은 야다터 방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누렇게 녹슬듯이 되어있죠 근데 이게 안빠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잡아빼도 잘 빠지질 않아요 그분 말씀에 내가 용접되다시피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흔들어도 빠지질 않아요 보셨죠? 용접되어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되냐고 당연히 고쳐야죠 어떻게 하긴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느정도 주변에 손상이 될 수 있긴 있는데요 저도 빼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요즘 말로 친구만이 대화하듯이 용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다시 포장을 뜯고 카메라를 들이대도록 하죠 덮개를 열고 바라보는 모습은 내부 형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쪽에 아답터죠 아답터에서 일단 뺐습니다 우리말로 확 잡아채듯이 뺐어요 안에서 딸려져 나오네요 롯터 선이 쭉 이어서 그러면 이쪽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SNPS 보드라고 그러죠 전원공고 보드를 살펴보고 아마 패턴 작업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버가 훔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 밑에 패턴만 안 꺼내져서 물론 꺼내진다고 하더라도 좀 전선 같은 것도 있듯이 해서 하면 노동의 가치로 아마 수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가수리를 할 때에 이런 정도는 인두기 하나 있으면 있는 거 전선이 있는 거니까 이거 떼내고 있는 거 물론 이쪽에 음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다터 음으로 되어 있는 단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는 부러진 거 빼내고 다시 하나 이렇게 꽂았습니다 네 공장에서 나온 것 같죠 네 아다터는 말이죠 이게 빠지지를 않네요 이걸 싹 잘라내고 요즘 이게 바로 고장난 거 따로 하나 해서 이거를 이어서 붙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끝에를 바짝 자르고 이거 이거 잘른 거는 버리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잊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를 끊어야 되겠죠 끊고 숙집을 해서 깔끔하게 물론 이제 전기니까 뭐 밥풀로 붙이면은 금방 떨어지겠죠 전기도 안통하고 저는 납땜을 해서 수축티브 쓰여서 이럴 겁니다 작업하는 과정은 저 혼자 할테니깐요 한 모습을 하고 등장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손을 잘라서 납땜해서 이어졌습니다 안에 수축티브를 넣고 또 밖에 포장지처럼 이렇게 새카맣게 같은 색으로 검정색이니까 검정색으로 해서 이렇게 메꿨습니다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테이프로 감는거라도 깔끔해요 이거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열로 수축이니까 오마라든다 그런 뜻이니까 쪼그라든다는 쪼그라든다는 표현 보다는 오마라든다는 표현이 좀 더 부드럽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쪼글쪼글하는 것이 아니라 오마라든다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은 뜨거운 열기가 안에 철로 인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부드럽게 살살 눌러주면 모양새가 울퉁불퉁한 것은 좋게보면 예술적으로 됐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공장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좀 깔끔하게 잘 됐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열로 인해서 이렇게 열로 좀 가하고 장갑된 손으로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공장에 사나온 것처럼 됐죠 직접 가까이 보면 좀 울퉁불퉁하지만 조금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모양새가 그래도 잘 빠졌네요 네 이제 울퉁불퉁하다가 보이는 거 보면은 표시가 안나죠 그대로 해서 데이터 케이블 같이 꽂아놓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넘어와서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가 케이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잘 나오네요 네 아까 이 자체가 불이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 불이 잘 들어오고 화면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태는 lcd라서 좀 오래 써가지고 밑면이 약간 어둡게 나오는 네 네 ccf 네 고장진행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백라이트 말고 다른 부분은 수리해놨으니까 고객님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음 전원재 플러그 수리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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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лыш at 잠시 m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